전국 팔도 트로트 고수들이 모였다. 예로부터 흥이 많았던 선조들의 가무 DNA를 부활시킬 신개념 K-트로트 지역 대항자 트로트의 민족. 지금 그 장대한 서막이 오릅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 트로트의 판을 싹 다 갈아엎어줄 트로트의 민족 진행의 전현무입니다. 자 이 대한민국 오디션의 새로운 역사 기술 2020년 MBC 초대형 프로젝트 트로트의 민족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오세요. 서울 1팀 경기 충청 해외 이북 서울 2팀 별라 경상 강원 제주 총 8개 지역에서 대표로 10팀 출전을 하게 됩니다. 출전을 하게 됩니다. 출전을 하게 됩니다.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다 싹다 갈아엎어주세요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내 맘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 그 사랑이 같은 내 맘을 내 맘에 전체력을 내려줘요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